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의의 마흔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중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은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에 관한 전체적인 분석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닮아가야 되고 또 추구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교회가 현재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를 점검도 할 겸 또 이 교회와 더불어서 개인에게 주신 말씀들이니까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건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기는 자로 설 수 있는 건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구성이 됐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 빨간 글자,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1장, 2장, 3장, 마지막 22장입니다. 그러니까 총 4장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은 잠깐 17, 18절에만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 뒤로 가서 22장에 조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3장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이런 성경책을 보게 되면 2장, 3장은 온통 빨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2장, 3장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2장, 3장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이 내용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가기 전에 교회 세워놓고 간 거 아니에요. 딱 하나. 교회를 세워놓고 갔는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그 기초는 마태문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의 기초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주 하나님 전능하신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들려준 말씀이고 공간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구원하러 왔어. 라는 내용을 한다면 요한계시록 2장 상작에는 내가 이제는 보좌의 안작에는 한 분 하나님인데 내가 모든 교회를 주관하고 있고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 얻을 자를 찾고 있는데 이기는 자들이 돼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이기려면,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아?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장, 3장에 나와 있는 교회의 7개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상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7개의 교회는 소아시에 있는 실제적인 장소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꼭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서 한 바퀴 돌면 에서버드, 사빌라가 딱 나와요.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한 바퀴 딱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지도책을 보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동그랗게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요.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 7개의 교회가 왜 7개의 교회냐? 8개의 교회면 안 되고 12개의 교회면 안 되냐? 3개의 교회면 안 되냐?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7개의 교회를 표시를 하셨는데 이 7개의 교회가 교회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모습이 있지 않을까? 7개의 교회의 유형,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7개의 교회의 유형으로 나눈다면 에베소 유형, 서머나 유형 이런 식으로 해서 7개의 교회의 유형으로 나눈다면 7개의 교회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교회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7이라는 것은 이 땅의 완전수다. 뭐라고요? 이 땅의 완전수다. 그러니까 7개의 교회 안에 모든 교회의 모습을 다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7개의 교회의 유형에 다 속한다는 거예요. 물론 한 개의 교회만 딱 정확하게 그렇게 속하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은 복합적으로 이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그래도 이 7개. 그래서 이 천국에 7이라는 숫자가 거의 없어요. 천국에는. 오직 한 가지 있어요. 그건 어린 양의 7눈,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있는 7형, 보좌 앞에 있는 7금 첫대. 이 세 가지만 7이라고 나와요. 천국에는.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지상에 관련된 교회를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 교회를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한 것으로 천국에서도 이 땅의 가장 큰 관심의 주제는 이 땅의 교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를 7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7교회는 편지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회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써서 각 교회마다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의 어떤 스타일이 똑같아요. 처음에 누가 말한다 라고 얘기해요. 누가 말한다 얘기하고요. 누가 말하기 전에 누구에게 말한다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나 누구가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책망하는 이야기 또 그들을 칭찬하는 이야기 그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 그들에게 경고하는 말 마지막으로 가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하다 라면서 이 편지를 항상 마치게 돼요. 일정한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이 파악을 해보면 결국에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비교 분석해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예수님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2장 1절에 나와 있죠. 2장 1절인데요. 이 2장 1절 우선 제가 말씀드릴 때요. 어떤 교회에게 편지하라라고 대상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해요. 나는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이게 에베소고요. 서문학 교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래서 교회마다 자기가 누구라고 예수님이 소개를 합니다. 그 소개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 1장이 나와 있어요. 1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1절부터 봅니다.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가 우선 봅시다. 11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 책에 써가지고 에베소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등 일곱 교회에게 보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음성이 들었어요. 10절에 보니까 성령에 감동됐을 때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예수님 음성이죠. 이런 음성이 들었는데 그래서 12절에 이런 음성이 편지를 써보내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자 몸을 돌이켜 12절에 그 음성이 누군가라고 쫙 돌아봤더니 일곱 금촌대가 보인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천국에 올라가서 봤는데 보좌 앞에 갔는데 일곱 금촌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좌나 이것을 아직 안 보여주고 무엇만 보여요? 일곱 금촌대를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에 올라갔더니. 그리고는 그 촌대에 처음에는 무슨 음성을 들어서 음성이 누군가를 확인해버렸더니 일곱 금촌대가 보인 거죠. 그 촌대 사이에 13절 인자같으니. 왜요?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인데 예수님을 자기 인자같으라고 했죠. 인자라고 얘기했는데 인자같으니라는 것은 인자와 유사한이라는 뜻입니다. 호모 이오스라는 단어를 쓰므로 유사하다, like, 닮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사한, 인자와 유사한. 왜냐하면 천국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사람이 더 이상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의 아들 같으니 예수님이죠. 이분이 거기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차고 머리털의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그분이 거기에 딱 보여있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17, 18절에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설명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모습을 지녔는지를 소개해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군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부분이 그대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는 그 주체가 누군지 그 길을 하나씩 따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1장 14지를 봅시다.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물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은 분. 이분이 누구죠? 어느 교회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두아디라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 봅니다. 18절, 2장 18절 봅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래. 아, 그렇구나. 1장 14절,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장 15절 다시 넘어옵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16절, 그의 오른손에 일곱 뼈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의 오른손에 일곱 뼈를 가지고 있는 이는 어떤 교회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와 사대교회입니다. 자,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일곱 뼈를 붙잡고 있는 이가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대교회 3장 1절이죠. 또 있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래. 여기에서도 일곱 뼈를 가지신 이. 그래서 일곱 뼈를 가지신 이. 이것은 에베소 교회와 사대교회를 지칭하는 거죠. 1장 16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의 입에서는 입으로부터 좌우에 두 날이 선 금이 나오고 있는 분이에요. 이건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가 이르시래.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17절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오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라. 내가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문화 교회예요. 2장 8절을 들어볼까요? 2장 8절 시작. 사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래. 사문화 교회를 말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1장 18절.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짓니. 이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3장 7절을 볼까요? 3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래. 결국에 2장 3장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1장에 나와 있는 일곱금 촛대 사이를 거짓이는 흰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찬 그분. 그분께서 2장 3장의 교회에 말씀하고 있느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씀하고 있느니 그게 바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21장에 가면은 보호자의 안주시니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22장 넘어가 볼까요? 21장 21장 5절 6절 봅니다. 5절 6절. 시작. 보호자의 안주시니가 이르시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안우라 하시고 또 일시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길어가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래 이루었더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 속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갑없이 줄이라. 여기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한 분이 보호자의 안주시니였는데 예수님께서 요한기시 1장 17절에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리고 보호자의 안주시니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흰옷을 입고 일곱금 촛대 사이를 돌아다니신 이가 보호자의 안주시니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그렇게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요한기시록을 통하여 비로소 완성된 게시의 완성이라는 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편지를 써보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곱 교회의 편지를 써보내게 되는데 이 일곱 교회에 당신을 소개하게 될 때 소개하게 될 때 그냥 소개하지는 않아요. 내가 여럿으로 나를 소개할 수 있잖아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일곱 별을 치고 있다 할 때 무조건 교회마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의 특성에 맞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서머나 교회를 봅시다. 2장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로 표현을 합니다. 처음에 자기를 소개할 때. 왜 그렇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왜 표현할까요? 그건 그 교회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읽어보면 됩니다. 9절 10절 11절 읽어보면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권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하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라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핍박의 직면에 있어요 고난과 환란과 핍박과 죽음의 직면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면 그냥 죽임당할 그런 위험성이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죽어도 다시 산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 않았냐 너희들이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야 항상 나는 살아있어 난 처음과 마지막이야 나는 항상 살아있는 존재인데 항상 살아있는 제가 말한다 네 목숨이 끝난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끝내야 끝내는 거야 나는 그런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 그 교회에 처한 형편에 따라서 주님께서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 다음에 실망하지 말고 굳건히 살아할 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 그 교회 상에 맞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기는 자의 축복을 할 때도 너가 죽는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 왜? 너는 둘째 사망의 해를 절대 받지 않게 너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둘째 사망 불모스에 들어갈 일은 절대 없어 순교자는 반드시 천국 가는 거죠 그렇게 약속도 자기 앞에 내가 누구라고 소개하신 분이 이기는 자도 복을 이기는 자의 축복도 꼭 그 교회 상황에서 흔들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흔들지 마 내가 이런 존재야 나는 그리고 너 이런 복을 줄 거야 라고 정확히 얘기를 들려준다는 거죠 놀랍지 않을 수 없어요 말 한마디도 주님은 뺄 것이 없고 더할 것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으로서 그 교회의 상황을 정확히 아시고 그 교회의 상황을 정확히 아시고 그래서 맨날 시작하면 항상 안다는 말이 나와요 자 2장 2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자기를 소개한 다음에 2장 2절을 보세요 내가 내 행위들과 수고한 내 인내를 알고 이 알고라는 것이 완료형 능동태입니다 알아왔다 이미 안채 있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전지전등하신 주님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서문하게 보였어요 2장 8절 9절을 보세요 내가 내 활란과 궁핌을 알거니와 알아왔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버가목 교회 볼까요? 2장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느니 이런 식으로 항상 안다고 표현해요 처음에 자기를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의 상황을 다 알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알고 있고요 내 미래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렵다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뜰 수 있는 거예요 다 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자, 여기 보면 이 요한기시라는 일곱 교회는 일곱 교회는 칭찬 듣는 교회도 있고 책망 듣는 교회도 있어요 중간의 내용이 아시겠죠? 처음 소개, 소두하고 끝을 제외하면 중간에 보면 내가 널 알고 있다 하면서 책망을 하는 교회가 있고 칭찬해 주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될래요?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칭찬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일곱 교회 가운데 두 개의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두 번째하고 여섯 번째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하고 여섯 번째만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교회가 에베서부터 빌라델비아가 다 칭찬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나머지 칭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는 칭망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 돼야겠어요? 안 돼야겠어요? 라오디기아 교회, 맨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기아 교회는 칭망만 받는 교회예요 나머지 교회는 뭡니까? 칭찬도 있고 칭망도 있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일곱 교회 가운데 칭찬만 있는 교회는 뭐라고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칭망만 있는 교회는 라오디기아 교회 라오디기아 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상황은 부정안은 부정해야 돼 그 반대를 우리가 취해야 돼 아시겠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이 서머나 교회의 좋은 것과 빌라델비아 교회의 좋은 교회를 취하면 좋겠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동탄 명성께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 세미하게 들려오는 음성은 너희 교회는 서머나 교회가 될 것이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두 개의 교회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칭찬듣는 장점을 가져와야 되고 버가모나 두아디라케의 사대교회도 칭찬듣는 모습을 가져와야 돼요 아시겠죠? 칭찬듣는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칭찬듣는 교회와 책망듣는 교회에서 우리는 책망은 빼고 칭찬을 흡수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시겠죠?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는 자의 축복을 약속한 이기는 자의 모든 모습을 보면 단 하나도 이 땅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일곱 교회에 이기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하나도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복만을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로 뭐하러 나오는 거예요? 병고치러 나온다고요? 병고치러 나온다는 말이 안 나와요 이왕이시 2장 3장에는 병고치는 것이 축복이라고 안 나오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되는 것이 라우디가의 책만 흠하게 듭니다 물론 부자로 살아서도 부자로 살아서도 니고데모나 아리마디 요셉처럼 치명도 가져오고 자기의 새 판 무덤도 제공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는 흔하지 않는 거예요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은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흔치 않은 예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주위에 올라가든 또는 부자로 사는 이런 것들 자녀가 잘 되는 이런 축복들이 여기에 없어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이 땅에 무슨 복을 받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이제 이기는 자의 축복 7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 개념 갑니다 에베소 개념 2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하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먹게 하랴 하나님의 낙원은 이 땅에 있나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이 땅에 원래 낙원이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 때 그러다가 아담을 쫓아내면서 이것을 하늘로 올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낙원에 있다가 이 낙원이 천국으로 합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죽어서 들어갈 천국의 낙원이라는 따로 동상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복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먹게 한다고 약속했을까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합시다 구정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 또 영적인 축복인지 이 땅의 축복인지 물질적인 축복인지 볼까요? 2장 11절 서머나 교회의 축복을 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하다 이기는다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죠 유한계시 21장 8절에 둘째 사망 이는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지옥에 안 들어간다는 거니까 천 죽어서 받는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이기는 자는 아니어도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10장 10절 2장 10절의 하반절을 보세요 내가 죽도록 그것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거 이 땅에서 받나요? 아니죠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자 그럼 버가목교회 봅니다 버가목교회 2장 17절입니다 버가목교회 충복을 더 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하다 이기는 그에 대해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터인데 그 돌류의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 이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하늘의 양식을 가리키는 것이 흰돌은 너는 의인이다 죄가 없다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너는 죄가 없다라고 표시해 준다는 거죠 그 다음 두아디라 교회 볼까요? 두아디라 26절 2장 26절 27절 2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줄이라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빛나는 영광을 받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 만국을 다스리는 이 세상 만국을 칠 수 있는 권세 제림할 때 그런 권세를 준다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천사들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 넘어갑니다 3장 5절입니다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신옷을 입을 것이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냐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이오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냐고 계속 남아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신옷을 입는다 예수 구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봅니다 빌라델비아 12절입니다 3장 12절 3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세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성전, 천국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다시는 천국에서 지옥에 갈 일은 없다 지옥에 갈 일은 없다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라우디기아 교회 21절입니다 3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자 보세요 여기도 보좌에 앉아서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 땅의 축복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땅의 축복? 육체적인 축복? 부자로 사는 것?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보세요 이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몇 퍼센트나 할까요? 우리 교회는 내가 볼 때 95점 95%는 하늘의 축복 얘기하고 한 5%만 이 땅의 축복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교회 얘기 들어보면 50대 50만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50대 50만 나와도 좋을 것 같은데 일반 교회는 대우대가 말할 때 70, 80대 20, 30이에요 이 땅의 축복을 70, 80% 하늘의 축복은 20, 30%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축복은 하늘의 영적인 영원한 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여기에 두고 가면 실조감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병고치려고 나오고 물론 병고치려고 나오긴 나올 수는 있어요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방편으로 쓰시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면 병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저주도 떠나고 가난도 떠나는 겁니다 이게 떠날 수밖에 없다고요 어둠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직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데 부자가 안 되면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천주교로 가 죄송합니다 내가 다른 종교로 가야 되겠다 불교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간다니까요 뭐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통하여 그 가난을 통하여 그 저주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사모하라고 그것을 환경을 암배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땅의 것으로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실에게 나와 있는 2장 3장의 교회들에게 주신 개인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은 하늘의 영원한 영적인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말하고 이 복을 말하고 있는 교회 이 복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교회 이 교회가 진짜 교회다 알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복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칭찬받는 든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칭찬받는 든 교회 칭찬받는 든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서문화 교회를 볼까요? 2장 8절부터 아까 읽었습니다 환란과 궁핍과 고난을 받는 교회예요 여러분, 고난받는 것이 즐거워요? 고난받는 것이 복인가요? 피빡이, 궁핍함 가난하게, 어렵게 먹는 것, 고통받고 사는 것이 이게 복인가요? 복은 아니죠, 그렇죠? 복은 아닌데 이것이 복이 아니다, 저주는 아니에요 복이 아니다는 것은 틀렸고 저주는 아니에요 이것이 오히려 칭찬듣는 영역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로 사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라우디기아 교회 보면 부자로 사는데 엄청나게 책망이 있어요 라우디기아 교회 볼까요? 3장 17절 3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아지 못하다 네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는 부자고 부여하고 필요한 것이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네가 오히려 권고하고 네가 가련하고 네가 가난하고 네가 눈멀었고 네가 벌거벗었다 전부 영역적인 표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부자로 살지 못하는 것을 저주받은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주는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복은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저주는 아닌 것이 분명한 거예요 왜? 서머나 교회를 보고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만 들었고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들었는데 전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고난받는 것이 결코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를 믿기 시작할 때는요 핍박으로 시작했어요 핍박으로 시작했어요 고난으로 시작했다고요 군대 가서 그냥 내 몸 망가져버렸어요 두들겨 맞다가 신앙 짓기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저주냐 내 몸에 이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3번, 4번, 4번, 5번 물농비가 아예 없고 2번, 3번도 물농비가 절반밖에 없고 그래서 걸어다닐 수 없는 상태로 변하게 된 게 이게 군대 가서 이 참나무로 두들겨 맞다가 이런 지경이 터졌는데 이게 저주냐 여러분 가난을 절대 가난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질병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이 안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진짜 주님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그것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질병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이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니까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거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궁핍하게 사는 거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 거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환란을 어려운 많은 환란을 당하는 걸 보고 전부 다 저주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더 주님을 알아가는 도구로써 유용한 겁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감사하며 오늘도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그 내게 지금 다가온 세상적인 저주 같은 모든 것들은 그리스로 말미암아 완전히 축복으로 바꿔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믿고 나가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의 첫 번째는 고난과 핍박과 환란, 궁핍 이런 것들이 저주가 아니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축복으로 갈 수가 있다 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의 축복만, 칭찬만 드는 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3장 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요 빌라델비아 교회 어떤 교회가 되었길래 칭찬받는 교회가 되느냐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두 가지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은 은사가 많아서 참 좋겠어요 아니요 다섯 달란트 받으면 쉬지도 못해 그 다섯 달란트 다 채우려고 나는 은사가 없는 게 감사해야 돼요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이상 내놓으라 하지 않거든 주님이 그러니까 적은 능력을 받아도 감사하면서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할렐루야 이 사람이 칭찬받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적어요? 나의 부모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내 남편이 이렇게 남편 구실을 못해요? 맨날 불평가도 해요 불평해봤자 아무 성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적은 걸 가져도 거기에서 감사하면 거기에서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것이지 불평해봤을 때 계속 불평할 일만 나오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떤 상태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질병에 걸려도 아무리 사고가 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찬받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적은 능력밖에 안 줬어도 불평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그런 상황에서 절대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읽었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 칭찬받는 교회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된다 그래서 일곱 교회를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두 개의 교회를 지금 배웠습니다 일곱 교회를 보게 되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얼마나 신기하냐면 하나님 일곱 교회를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일곱 교회가요 지상에 당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AD 95년 96년경에 요한계식을 썼는데 이미 지상에 이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림으로 그려보면 순서도 시계의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에베소부터 해안가 에게의 해안가 에베소부터 라우디아까지 딱 한 바퀴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그 지도를 보시면 나와요 신기해요 이렇게 돌아갔는데 신기한 건 뭐냐 이 일곱 교회가 전 세계의 교회의 유형들을 표시함과 동시에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교회사적으로도 교회가 그런 교회로 흘러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초기 기독교 시대의 교회를 상을 말하고 있고요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로서 로마 박해를 받는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AD 95, 96년까지 여기가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초기 교회로서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얘기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AD 한 100년까지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100년까지의 상황은 에베소 교회 상황하고 똑같아요 좀 이따 살펴볼게요 서머나 교회는 100년부터 핍박 정확히 핍박이 시작되는 95년 이때가 로마의 핍박이 도미시아노 황제가 핍박을 하는데 진짜 핍박한 것이고 58년경이 내로가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예표였고 그다음에 핍박이 시작해서 313년 기독교를 공인할까지 그 로마의 박해를 받는 상황이 서머나 교회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서 버가모 교회를 가는데 버가모 교회는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590년 그레고리 황제가 그레고리 교황이 그레고리 일세가 교황으로 선포된 그래서 중세 로마 교회가 되기 전까지 이 국교, 로마 국교 시대의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 버가모 교회예요 이 버가모 교회는 로마 국교 시대이기 때문에 순수한 신앙을 지키다가 안디바처럼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발람의 교원이 들어와서 이 세상에 있는 우상 숭배도 괜찮고 로마 황제를 숭배도 괜찮다는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가 점점 혼합되어 가는 상황을 말해주는 게 버가모 교회예요 그러다가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중세 암흑시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590년 그레고리 일세의 교황부터 시작해서 1517년까지 종교계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써 여기에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은 이제는 이세별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우상 숭배, 마리아 숭배해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완전히 흑안 가운데 몰려가서 자기는 침상에 던져지고 자녀들은 죽게 되고 자기와 함께 자기의 의견을 따라오는 동역자들이 환란 가운데 던져지는 그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계획 시대가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고 했으나 자기가 살았다고 했으나 죽은 교회라 종교계획이 우리도 살았다고 생각했죠 오직 믿음 강조해서 예정론 강조해다가 오히려 죽어가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종교계획부터 1700년까지 복음 전파가 왕성해지기 전까지 이 교회 상황을 말하는 것이 사대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대교회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1700년에서 1900년까지 약 200년 동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복음이 회복되어서 회계와 믿음이 회복돼가지고 전 세계의 복음을 증가하는 가장 많이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입니다 1700에서 1900년 특히 1800에서 1900에 웨슬리안 종교계획으로 말미암아 예정론이 종교계획으로 판을 치고 있다가 웨슬리안에 나타나서 자유지를 강조해서 사람의 회계를 강조할 때 이때가 가장 1800년도가 이 지구상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열린 문을 두어서 열면 닫을 사람이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 얘기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많이 천국 들어간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 상황이고 그 다음에 1900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라오디기아 상황 뜨뜻 미지근해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은 상황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가련한 상태에 있는 교회는 휴양찰랑에 아름답게 지어서 교회는 만일 수만 명 수십만 명에 모여도 천국 간 사람 몇 안 되는 뜨뜻 미지근해서 주님께서 토해내려 보고 싶은 이런 교회의 상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서문화 교회를 맨첨에 하고 라오디기아 교회를 맨첨에 안 하고 왜 사도를 언급하는 에베소 교회를 맨첨에 언급했겠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에베소부터 언급하는 이것이 시계방향으로 지역적으로도 똑같이 위치한 건데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교회사적인 상황과 똑같이 마저 떨어지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세워지는 것도 다 하나님이 안 배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탄에 반성동에 뭐하러 이사 왔어요? 동탄 명성께 나오려고 할렐루야 별로 감상 안 되네 지금 동탄에 어쩌다가 동탄에 평택에 살다가 왜 동탄에 왔고 천안에 살다가 왜 동탄에 왔어요? 정병진 목사를 만나려고 할렐루야 이제 김일성 우상화 돼가네 이제 그게 아니고 정병진 목사를 통하여 동탄 명성께를 통하여 복음의 진짜 참 진리를 발견하라고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이라고 알아라고 할렐루야 그걸 알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내가 동탄 명성께 만났다는 거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가 될 거예요 주여 내가 헛다리 짚다가 이 평생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헛다리 짚다가 가짜의 목매다가 가짜 성령 귀신 따라가다가 베리치 정말론 잘못 따라가다가 내가 인생 끝날 뻔했는데 주님 진리를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세우시고 지역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시간도 하나님께서 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가 종교기획 시대에 나왔다 하면 두들겨 말해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제 종교기획이 500년이 지나가고 교회가 다 친척에 들어가니까 무엇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먹히는 거예요 지금 종교기획이 종교기획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갔는데 교회가 문을 닫게 생겼고 교회는 계독교인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성경에 이 동탄명성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곱금 촛대 사이를 붙였는데 그 촛대가 교회인데 이 교회를 주님이 붙잡고 있는데 주님께서 세우시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그래서 가난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오직 내 목숨을 살리고 죽을 수 있는 것은 처음이오 마지막이오 살았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만이 나를 주관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쩌냐면 순교하는 신앙이고요 충성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가 바라는 것이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발적인 순종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서만하게 빌라데비아 교회 상황인 거예요 가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적은 능력을 가져라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능력을 가졌든지 간에 그 앞에서 그걸 가지고 주님의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것을 정리를 하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일곱 교회를 봤더니 어떤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신가 봤더니 그 복을 이기는 자의 복을 봤더니 이 땅의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 세상에 속한 복은 하나도 없고 전부 죽어서 천국에서 받을 상극과 멸류관과 거기에서 왕론을 하는 것, 거기에서 절대 나가지 않는 이런 복을 생명체도 지어지지 않는 이런 복을 약속했으니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이 말씀을 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권한도 이겨내 가시고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더 충성하게 되기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말하는 것 중에 핵심 사항 중에 두 가지만 더 살펴볼 거예요 두 가지만 살펴볼 텐데 첫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을 집단을 책망할 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책망할 때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봐야 되는데요 자칭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성경에 원문에 보면 자기 자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번역할 때 한글로는 자칭이라든지 자칭 사도라는 자, 자칭 선지자라는 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라가 나와요 이들이 교회를 해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자칭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도는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그렇죠? 교회 지도자급 아닙니까? 자칭 사도라는 자 그 다음에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사도는 아닌데 그 다음 급인데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나 이런 쪽이에요 이런 쪽이 있는 이런 자도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 나는 선민이고 내가 천국 들어갈 사람이라 라고 나는 약속에 축복받은 사람이라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주님이 딱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는 내가 천국 갈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탄의 회당 오늘날 말은 꼭 칼빈주의예요 쉽게 말해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나는 천국 반드시 가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옥 갈 사람들 회개치 않으니까 그래서 세 가지 자칭이라는 말은 사람을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더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이 통틀어 보았을 때 요한계 2장 3장에 주님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를 경계하는 거예요 뭘 경계한다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회개입니다 칭찬받는 두 개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전부 회개하라고 나와요 본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예수님이 진노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나와요 그래서 우상 자칭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살펴봅시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2장 2절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의 교회상을 표현한다고 그랬죠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약 100년까지의 상황을 표현하는 건데 거기에 사도가 중심인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별명 붙이잖아요 그런데 2절을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말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이것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까지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여러분 이 7개 교회 가운데 주님이 칭찬하는 것은요 인내를 계속 말합니다 어느 교회든 인내 오래 참았다 오래 참는다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에도 오래 참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몇 년 해봤다고 헷갓다 헷갓다 이렇게 한 사람은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오래 참는 게 계속 나오는데 여기 보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드러냈다 그러니까요 이 초대교회 상황을 초기교회 상황을 얘기하는데 초기교회 상황에는 교회들마다 자기가 사도라 해서 말하는 사람이 석사도라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짓된 진리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누가 와서 이 에베소 교회를 만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그다음에 나중에 디모데가 목회하다가 디모데가 죽은 다음에 순교했어요 디모데가 죽은 다음에는 사도 요한이 와서 목회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직접적으로 역사했던 교회인데 사도가 지금 이미 유배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다른 사람인지가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칭 사도라 하는데 아닌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보는데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이 아닌 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뱁새 눈을 두고 찾아봤다는 거예요 왜? 이게 아닌데 바울한테 들은 게 이게 아닌데 사도 요한에게 들은 게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어디를 못 가요 왜냐하면 제 강단을 제가 못 맡기겠어요 왜냐하면 하도 거짓된 것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버렸어요 그런데 강단이 여기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실컷 얘기했는데 성도가 아면 안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성도 좀 이상하네 그런데 자기가 지금 틀린 걸 전혀 모르죠 그래서 여기다가 누구를 맡기기가 어려워요 이금선 집사님이 한번 설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맡기기가 어려워요 이제는 왜? 가짜 사도가 가짜 말아서 좀 곤란한데 좌우지간 가짜 사도가 있다는 가짜 사도가 그러니까 뱁새 눈을 살펴보다 보니까 눈을 어떻게 됐냐면 누가 사도가 왔어 저 양만도 거짓말하나 저 양만도 이 거짓된 교리를 얘기하나 이렇게 쳐다보니까 사도들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겠어 안 사라지겠어요? 사라지. 처음에 사도들, 바울사도, 요한사도가 얘기할 때는 우리의 사도라고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고 자기가 안 먹고 어디 그냥 옛날에는 계란 삶아다가 계란 하나가 얼마나 옛날에는 귀한 거였어요 사도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도가 떠나고 다른 사도라는 사람의 사도가 왔는데 이 사도가 잘못된 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아니라고 우리 아니라고 내 보냈냐 보니까 사도들이라는 존경심이 떨어지니까 처음부터 뭐예요? 분별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의종들을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 사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왜? 저것도 거짓말하니 아닌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설령 거짓말을 조금 섞여 할지라도 그 부분은 안 들으면 되고 사도들은 살아가게 될 주관합니다 처음 사랑을 가져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칭찬이 뭐냐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게 하리라 사도들이 왔을 때 얼마나 그렇게 과일을 급진히 대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사도가 왔는데 가짜 사도가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과일 안 준 거예요 과일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척시통 틀린 거 얘기해도 대접 좀 해봐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복을 할 때 너가 과일을 좀 대접해 봐 주의종들에게 그래야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야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자칭 선지자예요 두아디라 교회 봅니다 자칭 선지자 20절입니다 2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가 말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교회와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 선지자가 아니에요 자칭이라는 말은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거짓된 가르침을 자꾸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 가르침이 뭐냐? 우상 숭배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아주 강력한 그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 황제 숭배하게 되면 길드 상업 조직에 매매권을 안 주는 거예요 상업권을 그래서 성도가 망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세벨이 들어와서 여러분 상업활동은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상업활동입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오늘날의 추도회배, 장례회배는 예의입니다 일제 신사참배 때는 국민 의뢰입니다라고 선지자 이세벨이 와가지고 거짓된 사도가 선지자가 와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음대로 죄 짓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바로 여자 이세벨을 선지자를 용납한 거예요 이걸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행은 분명히 범죄입니다 이거 천국 못 갑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행 요한계시 21장 8절 불못에 들어간다고 딱 정해놔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가 선지자가 버가모 교회도 있어요 버가모 교회도 발람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발람 발람 선지자 발람 선지자와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여기도 발람 선지자가 우상 숭배에도 괜찮다 음행에도 괜찮다 니골라당의 교훈도 지켰어요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가르침도 있어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에베소 교회는 배척했어요 그렇게 나와요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뭐냐면 영지주의 계열인데요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육체가 범죄한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육체와 영혼은 별개이기 때문에 영혼이 생명의 성령을 받아버리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육체하고는 별개가 되니까 육체는 범죄 행일 뿐이지 이것은 내 영의 영향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로서는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 영지, 영적인 지식을 깨닫게 되면 육체는 아무리 범죄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 아닙니다 가늠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의 범죄 행일 뿐이지 이것은 내 영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라고 가르침이 영지주의의 니골라당이에요 이런 가르침들을 정확히 알고 사도들에게 배웠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물리쳤어요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용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도 괜찮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라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혼합된 종교가 되는 거예요 혼합된 종교 이세벨이 있는 두아디락 교회는 중세 암흑시대 교회를 표시한다고 했잖아요 완전히 거기는 이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유를 지키는 자들이 몇이 거기에 있었는데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두아디락 교회는 중세 암흑시대인데 여기에는 그 지도자 자체가 그걸 아예 허용을 하고 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다 완전 지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이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와요 칭찬 듣는 교회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선민이고 자기들은 다윗의 열쇠를 가져서 천국 들어간다 얘기하는데 주님 말하는 거예요 너는 사탄의 회당이다 딱 이렇게 해버려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 듣는 두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가 설쳤다는 거예요 나 구원 받는다면 내가 구원을 받아 내가 선민이야 나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지 나는 구원 받아 나는 예정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설치고 있는데 그것을 배치겠다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게 아니다 어디 예정되어 있으면 성교하러 뭐라고 하겠어요 열린 문이 뭐가 있 필요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오늘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리고 끝까지 고난을 견뎌해서 그 믿음을 지켜야 구원 받는다고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얘기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칭찬 듣는 교회가 된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나는 선민이야 나는 구원 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통틀어서 우상 숭배하면 결국에 안 된다는 것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두아디라 교회의 이 여자를 보게 되면 자기는 침상에 던져지고 자기의 자녀는 죽임을 당하고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은 환란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게 되면 추대배 장례배 이런 오늘날이죠 돈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죠 쾌락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죠 이런 자들은 환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자기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우상 숭배했던 자식들이요 불구자가 나와요 자살한 사람이 나와요 일찍 죽어요 신기합니다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추대배 장례배 절대 드리면 안 돼요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성경에 성경 없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거기에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고 성경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칭이라는 이런 문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기서 구원을 받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회계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일곱 개 교회 가운데 칭찬 듣는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어는 전부 회계하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호하게 자 봅니다 이것만 하고 마칩니다 에베소 교회 볼까요? 에베소 교회 2장 5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계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이 그래야지 않냐고 회계하지 않냐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하고요 버가모 교회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계하라 그래야지 않냐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두아디라 교회 또 볼까요? 21절로 23절까지 시작 내가 또 그녀에게 회계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계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자다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터이오 또 그녀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들의 행위를 회계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라 여기도 회계가 나오죠 사대교회 봅니다 사대교회 3절입니다 3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으니 생각하고 지켜 회계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가 이르니 내가 알지 못합니다 빌라델비아 넘어가고 라우디기야 19절입니다 시작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계하라 이렇게 회계를 많이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믿음 회복한 건 좋았어요 중세시대에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 세례를 통하여 고해성사를 통하여 죄를 씻은 다음에는 선행으로서 쌓아야 천국에 들어가야 합당한 조건이 돼야 천국에 들어가 못 들어가면 연옥에 들어가니까 선행을 해야 된다 구제를 해야 된다 기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얼마만큼 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천국의 시대는 종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만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종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부한테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러면 연옥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안 받아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안 받은 것이 큰 거였어요 고해성사를 안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너 지옥하게 한다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중세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루터부터 시작해서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루터는 회개까지 얘기를 했어요 95개조 반박무 가운데 11개조항이 회개하라고 돼 있어요 회개가 중요하다고 그런데 칼빈이 등장하면서 예정론으로 가버렸어요 회개가 없어져버렸어요 결국에 지금은 회개 강조하지 않아요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고 해버렸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만 가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전부 교회가 참고 인내했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다는 건 나와요 믿음을 자기가 가진 믿음을 끝까지 순교할 만큼 망정 그 믿음을 지켜야 되고 회개하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방법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우상 숭배 버리기를 바라고 거짓된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기를 바라며 진리만을 찾고 그것을 의지하되 고난과 핏박이와도 죽음으로써 자기 목숨을 내놓기 바라고 내게 주어진 적은 능력일 때도 충성하시기를 바라며 열심을 내서 그렇게 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일곱 개 교회를